꼬꼬야? 거치기란 혓바닥으로 나면 어떡해 좋아요와 구독 고양이 다시 얘기해줄게 고양이는 귀여운게 졸려 죽겠는데 화장실 가면 따라온다? 얘 막 하품하면서 따라왔어 아파 지금 저게 졸려 스코티쉬 폴드 물개? 스코티쉬 폴드 고객님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양이는 여기 긁어주는거 좋아하고요 속 밑에 긁어주는거 좋아하고요 이마 고객님 시원하세요 고객님 마사지 고객님 마사지 고객님 마사지 호불호 확신하네 엄마도 구르릉 해줄게 ㅋㅋㅋ 표정안.. 표정이 뭐야? 포코야, 깎아줄까? 깎아 얘기만 들어도 좋은거야 깎아 먹을까? 깎아줄까? 응? 좋다 귀여워 깎아줄까? 응?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귀여워 알았어, 알았어 다 먹었다고 쳐다도 안 보네 다 먹었다고 쳐다도 안 보네 오코야 오코야 느껴져 오코야, 거기 왜 들어갔어? 거기 왜 들어갔어? 샌 우츠랑 같이 가볼까요?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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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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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